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기다려온 터라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 소식이 반갑습니다.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아졌습니다. 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 연령도 만 16세로 하향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이렇게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문턱은 낮아져 참여의 장은 넓어졌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정작 준비가 덜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정당 가입 연령 하향 같은 경우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청소년 참정권이 절반 중 절반은 부모님께 있고 절반은 청소년이 가지고 있다는 거에서 아쉬움이 큽니다. 학생들이 정치 참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정치 참여 연령이 낮아지면서 교실의 정치화와 깜깜히 투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.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능동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선거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. 교사의 정치 기본권 제약도 난제 중 하나입니다. 국가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보이텔스 마을 협약과 같이 주입하지 않고 학생들의 논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학생들이 그 논쟁과 토론을 젖혀서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사회에 나가서 18세부터 주어진 선거권과 피선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? 이러한 우려 속에 대전시 교육청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,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 교육재료를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. 정치나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칙을 정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학생 참여 예산제 도입 등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이미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대전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학생 유권자 교육을 올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가 금년에 야심차게 정교 학생회하고 학급 선거를 연계하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스스로 뽑은 학생회장들이 있잖아요. 그 학생회장들의 공약을 이행하는 걸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 참여 예산제라고 해가지고 학교 학생회나 학생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학생 자치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한 획을 그은 역사의 중심에는 모두 청소년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이들의 정치 참여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. 3.1운동 당시 유관순 열사 만 17세, 4.19혁명 당시 김주열 열사 만 15세, 두 분 다 청소년이었습니다. 청소년이 움직일 때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밝혔고 청소년이 움직일 때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되찾았습니다. 이번에 법이 개정다임에 따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찾는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전망합니다. CNB 뉴스 홍민혜입니다.